아, 예전에 이거 유재석 선배님이랑 이제 이효리 선배님 이제 맞아 맞아 그런 룰러 비슷하지? 내가 아는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이 노래 뭐야? 뭐지? 뭐야? 한 명은 제발 믿으시는데 이거만 하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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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놀라볼 사랑이라면 출발할 수 있는 미래까지 살 수 있을 거야 나 시작! 원! 원! 투! 아우! 이거는 뭐 이게 뭐였지? 금전고무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시울셨던 추억에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 고원의 조신은 흘러나보시는 검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첫 답변인 검정고무신 저예요? 정국이에요? 네 너 왜 검정고무신 밖에 안 하냐? 이제는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그리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워워워워 나 왜 이렇게 길어? 너 검정고무신 밖에 안 하고 흐흐흐흐 아아 모두 다 아름답고 청담문의 꿈같은 이야기 검정고무신 아니 왜 나만 길어? 진짜 섭섭한데 이 노래는 다 알잖아? 네 다행이다. 한국이라고 나와 아니, 나 앞에 노래는 나 몰라 근데 가사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아냐? 근데 전 노래도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시작 삽이 뒤에 생각나는 사람 정 뒤에는 솔직히 일단은 저는 뒤에 솔직히 일단은 가사가 전혀 안 들려 뭘 하는지 와, 잘 뽑아야 돼? 와, 내 자리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나는, 나는 나는 차라리 여기나 여기를 갔습니다 야, 이 자리가 대박이야 이 자리도 미쳤어요 나 롯데 타고 가야겠다 와, 형 저도 뭐 장담 못 하겠네요, 형님 같이 가죠 자, 갑시다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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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전에 언어, 언어, 해버리죠 자 야, 여러분들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아니, 1번 걸리면 안 된 거 아니야? 계속 맞을 거 아니야? 아닌가? 내 것도 하나만 갖다 주라 나 갖다 줘 1번이 좋지 않아 1번이 안 좋아 하나 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1번, 슈가 형 우와 우와, 1번, 슈가 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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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야, 근데 자리 바꾸고 있을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자, 알았어 야, 잠깐, 일단 일단 가사를 모르는데 일단 내 자리가 꿀이긴 하거든 경국이 자리 꿀이던데 검정 고무신 아니, 근데 일단 네가 사는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 맞죠? 오케이, 일단 해봅시다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근데 나 첫 노래는 아예 몰라 일단은 부딪혀 보자 자, 하나, 둘, 셋 도전 아잇?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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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불러, 왜? 키가 너무 높은데? 키가 너무 높은데? 낯기 앞 됐잖아 아니, 키가 중요해, 지금 불러야지 소리가 찰지, 나이 자, 갑시다 형, 왜 왔어요? 아니, 왜 웃겠냐, 지금 지금 틀렸는데? 네가 틀리면 넘어가지를 않잖아 아, 이래서 1번이 안 좋구나 자, 힌트 하나 쓰실 거예요? 네, 쓸게요 오케이 자, 틀려주신 분들 들려주세요 자, 갈까요? 자, 갈게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지금 즐길 수가 없어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나 혼자서 어떡하라고 오! 야, 이거 쎈데? 야, 이거 아파 보인데? 아, 이거 괜찮아? 야, 이거 쎈데?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될지? 쟁반이 되게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 되나? 하하하하 아, 근데 형 맞힐 줄 몰랐네 와, 나 나 그래서 되게 긴장 풀고 있었는데 아, 들을게요 아, 근데 나 혼자서가 아니야? 여기까지야 제 파트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너 없이는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쉽네 아, 다 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네 내가 가서 다 외웠어 야, 근데 시간이 왜 왔어, 지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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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을 모르겠어 너 없이는 어떡하라고 아, 나 없인가? 너 없이 난 아니야? 너 없이 난 아닌가 보다 너 없이 난 어떡하라고 아니야, 너 없이 난 아니야 근데 나 없이 넌 아니지, 너 없이는 아니지 아, 근데 없이가 아니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남은 사람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그래, 내가 그게 아닌 거 같다 했잖아요 자, 도전 도전 투싱 투싱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 넌 낳겠다고 다 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남은 사랑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이건 정말 꿈일까 이건 정말 꿈일까 되게 아른 척 하더니 아까 건동공신이랑 지금 뒤섞였어 지금 나 다 외웠어 나 단체만 빼고 다 다시 할게요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아 뭐야 너 저 힌트 쓸게요 네 힌트 6번 저는 이제 힌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가 죽는 거라면 네 네 네 네 네 너무 어려운 노래 네 네 네 네 네 언제까지 기다려 있을까요 우리 사랑을 위해 지금 그 앞에 문제야 지금 네 네 야 얘들아 근데 단체 아니야? 단체 아예 모르죠 네 단체가 뭔데? 근데 여기까지 가도 성공이야 그럼 일단 해 보자 렛츠기릿 렛츠기릿 정말 난 어떡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넌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큰일하다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나를 정말 사 저거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긴장 긴장하면 안 되네 긴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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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냐 맞고 나니까 닦아 먹었는데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형아 처음에 뭐냐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혼자 있고 싶었더라면 싶었더라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이거 같아 몰라 해 볼게 자 도전 자 도전 갑니다 아니 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우리 사랑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아니 언제까지 뭐라고?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그냥 거꾸로야 문장이 우리 사랑을 위해 뒤에 가야 돼 형 근데 형 홍석이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형 꼴등하더라도 우리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오케이 진짜 사랑한다 형 이거 연인한테 얘기하듯이 꼴등 될 거 같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뭐라고? 사실 7번이 꼴등 되기도 어려워요 사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오케이 미안해 얘들아 끝내자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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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혼자 있고 싶었어라면 출연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엥렁 엥렁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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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코로 나의 나의 쉽다 2, 4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었던 추억의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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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할아버지 지금 모르는다 할머니 앉아 맞지?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노? 도망가노?